안녕하세요 오토위시조건 입니다. 오늘은 라이딩기어 브랜드와 라이딩기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터사이클 탈 때 필수 장비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안정상으로도 헬멧은 필수템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헬멧 중에서 KC 인증을 받은 헬멧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도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멧은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라이딩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딩기어, 라이딩 재킷이나 팬츠, 그리고 부츠, 글러브는 헬멧만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모터사이클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또 쿼터급, 미들급 이상의 모터사이클로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우리나라는 시내 환경상 굉장히 자동차랑 충돌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라이딩기어를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라이딩기어 리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동안은 사실 해외 브랜드들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브랜드가 아닌 국내 라이딩기어 브랜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맥슬러인데요. 아마 모터사이클을 많이 타셨던 분들은 많이 듣거나 이미 사용을 해보신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모터사이클 경험이 적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슬러는 앞서 말씀드릴 시 국내 라이딩기어 브랜드입니다. 맥슬러는 이태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과거에 맥슬러가 라이딩기어를 판매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가죽 제품들을 판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제품들의 수요층이 많은 곳이 이태원이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렇게 가죽 제품들을 유통을 하시다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모터사이클 라이딩기어, 모터사이클 가죽 재킷은 없냐?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터사이클 가죽 라이딩 재킷을 갖다가 파시다 보니까 가죽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자체 상품을 한 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접 가죽 재킷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모터사이클 전용 라이딩기어는 한 20년 정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맥슬러는 이런 가죽 라이딩 재킷을 전문으로 만드는 이런 것에 굉장히 특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신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맥슬러 가죽 재킷을 예전에도 봤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예전보다 디자인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의 가죽 재킷을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맥슬러 가죽 재킷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복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갖추면서 안에 보호대도 다 들어가 있고 또 가죽이 굉장히, 가죽의 퀄리티가 좋아서 맥슬러가 가죽 전문 브랜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맥슬러에 갔을 때는 사실 스타일도 그렇고 종류도 뭔가 가죽 제품이 더 많고 조금 더 클래식한 이미지였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이런 스타일리쉬한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셔켓 라이딩 기어인데요.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셔츠 재킷처럼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라이딩 보호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라이딩은 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웨이드 셔켓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타일 재킷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죽 재킷 같은 스타일이 레트로 혹은 클래식 모터사이클 장르에 조금 더 어울린다면 이런 텍스타일 재킷은 일반적인 네이키드나 투어링 모터사이클,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텍스타일 재킷의 가격이 25만원인데 이 텍스타일 재킷의 텍스타일 소재나 무게 그리고 보호 장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퀄리티를 보면 사실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타 브랜드, 해외 브랜드들의 제품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줘야 해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줘야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맥슬러는 국내 브랜드의 그런 장점 가성비라는 장점을 확실히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여성용 제품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맥슬러는 아까 제가 가죽을 굉장히 잘 다루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죽 슈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스타일이나 색깔, 배색 이런 것들은 해외 라이딩 기어 브랜드보다 확실히 조금 스타일리쉬한 면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이렇게 안쪽에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스트레치 소재를 넣어놓다던가 이런 포인트마다 타공된 가죽이나 이런 가죽의 두께나 이런 것들 또 셔링 처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슈트를 엄청 고가의 슈트를 사기보다 그 전에 슈트를 입문하는 단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에서 맥슬러 슈트를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슬러는 슈트를 맞춤해서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맞춤 제작을 하고서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까지, 배색까지 넣는다고 생각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커스텀을 하는 것보다 확실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인데요. 맥슬러는 처음에 인기를 많이 어기게 된 배경에 바로 이 맥슬러 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바지들이 모터사이클 라이딩 전용 진 중에서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바지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데 맥슬러는 처음에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더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블랙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셔링 처리가 앞에 들어가 있어서 스타일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은 움직임에도 일단 무릎을 접고 타야 되는데 그 움직임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스타일이 갖춰진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맥슬러 진을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텍스타일 자켓이나 가죽이랑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 해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진 제품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클래싱 바이크나 조금 더 일상이나 레트로 모터사이클에 어울리는 이런 가죽 글러브가 있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네이키드나 투어링 모터사이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롱 글러브도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가죽 재킷이나 슈트처럼 가죽의 퀄리티가 두 제품 모두 좋고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엄청 튀거나 모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그런 가죽 글러브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맥슬러 글러브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맥슬러 브랜드와 맥슬러의 제품군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제품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이태원에 있는 맥슬러 매장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입어보고서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이나 그런 것에 맞는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장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외 라이딩 기어 브랜드의 제품들이나 조금 고가의 제품들을 리뷰하고 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제품들이 스타일별로는 한두 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계절마다 그리고 스타일마다 다양한 라이딩 의류를 갖고 싶으실 텐데 사실 항상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맥슬러 국내 브랜드고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브랜드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가의 제품을 무턱대고 샀다가 자신의 스타일이나 취향이 안 맞아서 다시 중고로 팔거나 잊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 전에 뭔가 모터사이클 라이딩 기어를 알아가고 싶은 분들도 한번 맥슬러 매장에 가서 제품들 보면서 그런 모터사이클 라이딩 기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